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송이 오빠의 몰라고 31년 기다리는 하이산입니다 아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람이 부나 그냥 누구 오기 기다렸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내가 여 왔어 말입니다 여러분 송이 오라봐 이리 뭐해 말입니다 거짠데 어떡해 입술이 더 텅 향긋이 이마가 딱 변경이기? 오라봐 내 오라봐 이리 뭐해 배도 부적시리 키도 고만고만 내 스타일인데 뭐 나올 땐 나오고 뒤갈땐 뒤가고 그렇게 돼서 오라봐 이리 언제 생각하오? 오라봐 이리 언제 생각하오? 아주 기가벽게 생각하오 무슨 말입니다 오라봐 이리 잔차 삶이 뭐해 말입니다 삶이 뭐라고요? 집에 있는데 서방만 못한다 집에 있는데 서방만 못한다 그거만 못하다고? 에이 못한것으나 어디가 못한대? 해붓듯이 다 캐가 머리 씻어 발끝까지 에이 그러면 어디 여기 남편은 오셨어? 아하 여보야 어디 계셔 남편 남편 여기 이분이요? 에이 에이 이런참네 뭐 내가 봐도 뭐 별거 아닌데 뭘 나보다 낫다고 그래 아이고 대한민국 주소천지단지 봐도 저런 남자 없어요 야 나 원참나 원 아유 아유 나 뭐 이제 아참데 그 뭐 수건 좀 벗어요 수건 쓰니까 뭐 어디서 나온 사람 같아 너무 잘생겨가 젤 안가리고 누가 오고 갈까 싶은데 다 나보다 낫네 여기 귀는 하나 나만 못하다 인각상에 대불겄지 그럼 내가 여우셔 왜이래 이거 나도 나도 어디 버틸 데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나 정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니 하여간 남편 자랑 시작했으니까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한번 나도 자랑합시다 나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 잘생겼지요 몸 좋지요 머리 좋지요 뭐 자랑할라 치면 뭐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해요 밤새도 이러는거에요 그렇지요 일하고 와서 피곤한 데도 내려서 그치 이래 하고 있으면 이뻐도 공기를 탁 탁 이래 두들겨줘 감이 차원한다고 속삭이고 뭐 말도 못합니다 응응 근데 여기 저 분일은 언제 시집어졌어 저희가 2002년 3월 10일날 2002년 응 벌써 한 9년 됐는데 10년 되가네 그렇죠 어디서 오셨는데 저희 고향은 저기 전라북도 무주고 무풍면입니다 무주 예 아 무주 여보 당신 당신 정말 하늘에서 복 받았어 진짜 출세했지요 출세했지 정말 아 저 인물이 어디서 이런 색지르더 그렇지요 그러하지요 말도 안 돼 나도 지금 맘에다 못두는데 대개가 감이 그렇잖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라바이 매설이네 뭐 즐겁게 해줘요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 잠깐 살펴요 시글로 봐도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네 알았어 어제 만나요 잠깐이니까 한번 한번 시작 어젯밤에도 불렀네 성에 오라바이 오라바이 벌써 몇 달째 불렀네 성에 성에 오라바이 하하 아 좋았다 노래 무슨 노래 하시게 박윤경의 1234 하겠습니다 1234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pace 박윤경의 1234 사랑받고 싶어요 하루하루 보내는 말들이 전혀 하나도 같아요 참 300년을 한 번도 감출받은 날은 그대 눈에 꽃이래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의 우연관을 사랑의 우연관을 사랑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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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우연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